와... 어디어디로 가서 남자를 죽이래요 뭐야 얘 갑자기 얘 갑자기 왜 피아노 초토 갑자기 틀렸어 틀렸어 틀렸습니다 틀렸어 칭하네 진짜 이 리듬 액션까지 하냐 하다하다 리듬 액션까지 나옵니다 이제 어 성공 성공 아 성공했어 네 제 보드카 보드카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으시군요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요 수사에 진정이 없나요? 블레이크는 마스가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 남자의 심리 분석 결과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지리학적으로도 자신의 아이를 납치하기 전에 여덟 명의 다른 아이들을 익사시킨다는 것도 마스는 종이접기 살인마가 아니에요 거기다 내 인생을 걸 수도 있어 그럼 누가 그럼 누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예 이브이님 좋으세요 알고 계시군요 알고 계시군요 네 그걸 과다하게 봉용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꽤 위험할 수도 있죠 아주 위험할 수도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초반에 예 뭐 뭐 그때 먹을랑 말랑 했던 거 죽을 수도 있대 크립토라 그랬냐 크립토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쟤 뭐 아나 보네 비서인가 어 여기 왔어 또 단서들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거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그래서 어쩌라고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 제가 남은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아 아 아 아 뭔가 놓치고 있을거래요 아마, 당신의 정보를 볼 수 있을거래요 새로운 정보를 볼 수 있을거래요 데이터 부족 배트맨 집사같은 할아버지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16시 2분에 공원으로 가는 셰브레 모델의 타이어 션 마스가 사라진 시간과 유사 살인범의 자동차일지도 타이어 차고 이거 그때 본거잖아 이거는 타이어 차고 사이트 아.. 헤리, 운전자 얼굴은 보이지 않나봐요 운전자 얼굴은 보이지 않나봐요 차를 잡수네빌 봐봐 도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위험이 처리 증거가 불충분 부족, 데이터 부족, 오케이. 뚜보 있다. 잭슨 네블르 미치강이 잭, 도난 차량과 구입에 판매, 구입과 판매 사림밤한테 차량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헉, 또 코피 난다. 자 뭐, 할 수 있어. 바닥에 복용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지요. 매우 위험할 수도 있지요. 미치개... 나... 나... 이제 왔어... 트리프트케인... 두 종이 있는 계절에 있어오어 제가 필요한 게, 조금 챙겨서 그 짓이 안 빠져버릴 수 있어. 나 조심해야 할 수 있어. 나 죽는 거잖아. 알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수있어 넌 할수있다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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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해 세수 세수하자 세수 세수를 해 이놈아야 세수갓네 세수X3 스쿨 세수도 별로 반응이 없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eleven 오, 오, 오줌싸 안되나? 오줌싸는 것도 안되나? 뭐 없나 그럼? 오, 뭐 있다 오우 샤워신, 샤워신 나왔습니다. 드디어 크립토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셋인데요. 루트 히히, 루트 비히판이 뭐야? 약물 중독 왜 안먹었는데 약물 중독이래? 안먹었는데? 아, 그래요? 푸쉬용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나? 시계집이네요. 가브리엘림 어서오세요. 안에 있네. 안녕하십니까? 맨프렛 맨프렛 누구입니까? 스컷 스컷 셀비 스컷 셀비 나를 기억하겠나? 스컷? 스컷? 아, 스컷 스컷 아, 스컷 아, 아, 아 하담아다 아, 아, 하담아다 아, 아, 하담아다 아, 하담아다 아, 어서오지나 소쿠라테스 소쿠라테스 시계를 고치긴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지 아이고, 자네는 어떤가? 아직 경찰 노랫을 하고 있나? 아, 아니 아니, 그만뒀네 이제 사설 탐정이라고 여기는 로렌 내 친구지 헬로우 아,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아, 이건 축하할 만한 일로구만 또 완박한 게 있지 아, 잠깐만 기다리게나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스컷 이 새끼 안경을 어디다 뒀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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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보니까 좋구만 예, 자막 크기는 예, 자막 크기는 제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전화 왔어, 전화 멘프레드 가게입니다 지금은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오늘 오후에 다시 전화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뭐 있었는데 잠깐만 아이, 뭐야 아, 타자기 아, 오랜 친구를 위하여 짠 아, 아이고 좋다 하하, 역시 하하, 식기다 하하하 어떤 봉터를 좀 봐주길 바라네 당신이라면 그 봉투에 주소를 적은 타자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 아, 어디 한번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돋보기 좀 갖다 주겠나 카운터 뒤에 있다며 카운터 뒤에 있다며 카운터 뒤에 있다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눈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어디 어디 카운터 뒤에 있다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저긴가 본데 아, 여기 있구나 바로 이게 뭔가 이거 왜 갖고왔나 아, 내가 갖다 달라고 그랬지 그래 그래 아, 미안해 깜빡 깜빡 해요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다니 에디보자 로얄 타자기 로얄 타자기 T자와 F자의 모양을 보니 그 모델임이 확실하구만 1907년에서 1924년에 생산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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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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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깜빡깜빡해도 이것만은 잊을 수가 없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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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자기가 혹시 희귀한 모델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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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굴러 댕긴 데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다락방이나 창고에 그렇게 그냥 그냥 쑤셔 박아 놓고 있는 거지 손님들 기록을 따라 가지고 있나? 어이 그럼! 오브콜스! 최소한 돈을 내는 사람들 건 가지고 있지 고친 사람들 사거나 고친 사람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네 응 그래 아이고 도움을 줄 수 있다니깐 좋구만 그래 저스트 투미닛 내가 가져올 거야 기다려요 기다리 봐라 기다리 봐라 기다리 봐라 아름다운 1920년대 타자기를 가지고 있다면 고정을 고치기 위해서 맨플에 대해 도움이 필요했을 거라 목록을 보면 알게 되겠지 흠 아 아 사림밤의 이름은 맨프레드의 서류 뭐래. 로렌은 이제 그 사림밤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사무실로 들어가 봐야겠다. 어 뭐야? 뭐야 왜 죽었어? 어 할아버지 내가 제일 애정을 가지고 더빙한 캐릭터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림밤이 벌써 경찰을 불렀다네. 이미 우리 여기서 당장 나가야만 한다. 뭐.. 저렇게 피까지 날 정도면 소리가 났을텐데? 지문을 지으려 편히 어서 오세요. 어.. 뭐 해야돼? 이거 이거 야 근데 저 안쪽을 손으로 자꾸 어? 따라준건 할아버지가 따라줬었나? 또 또 또 또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것저것 이것도 해야되나? 이거 내가 안 만졌는데? 이거 할아버지가 만진건데? 이것도 해야되나? 이거 내가 안 만졌는데? 이거 할아버지가 만진건데? 감사하지 마십시오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야 같이해 같이 해야지 어? 어딨지? 또 뭐였지? 할아버지 어딨어 이분 또 또 또 뭐 없는데 예 이분님 어서오세요 또 없나 다 한 것 같은데 다 한 것 같은데 어 있다 네 이거는 풀스4 게임입니다 풀스에서 가자 이제 CD를 사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PSN으로 다운받으..서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핫본호를 샀어요 핫본호를 비욘드 투 소울이라 피해자는 당신의 가게에 있는 동안 살해당했다 네 사무실에서 물 잠깐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에 혹시 무슨 일이랬나 보러 갔는데 아 뭐야 걸렸나본데 하하하하 걸렸나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단정 우연의 일주일 뿐입니다 경찰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말을 몇 시간동안 해야되는지 이게 시대를 타고요 하하하하 감정이든 아니든 이 도시에서 거전하지 마세요 셀비씨 혹시 시체들을 또 발견하게 된다면 그땐 우릴 꼭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습컷 셀비 스컷 셀비 무슨 일에 또 휘말렸나 잘못된 장소에 흘렸된 순간 전에도 ổi기듯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오랜 친구 고마워, 카더. 고맙습니다. 지금 뭐지? 나는... 내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은 없네. 정말로 실마리를 잡으면 내게도 말해 주겠지, 아니, 스카트? 흠. 그렇지. 이건 내가 발견을 못한 게 아니야. 분명히... 닦으면서, 다른 손으로 계속 만졌다고 멍청하게... 로렌, 당신이 살인범을 잡고,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걸로는 날 도와줄 수가 없어. sims Killa 차갑그래? 엑? 엑? 파킹카 track! 파킹카! 어, 파킹카. 차를 파킹하세요. 파킹카.... 오빠랑 쾌척 오빠는 내가 왜...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진짜... 정말 황소고집이야 아우... 저렇게 서있는거 봐 계속 서있는거 봐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내가 잘못했어 롤은 뭘 잘못했는데 오빠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오빠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내 손에 한 번 더 잡아봐 덮어주기 덮어주기 그쵸 사랑은 말없이 덮어주는 것 그런 것이죠 아기같애 우와 손올렸어 손올렸어 이우 흠남이다 흠남 목일 11시 15분 저 인치는 뭐야 3.366인치 저기 인치는 뭐지? 어 맞아 여기서 저기 가서 남자를 죽이라 그랬었는데 남자를 죽이라고 했었어 얍 원하는 게 뭐야 오우 오우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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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다른 게 있으면 말 만해 방법이 있을거야 내려놓으라고 어유 쟤네 샷건이야 실패 샷건이야 상대가 안 되잖아 사건이라 저 구멍 뚫리는거 봐 사건인 עם che 없어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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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줄게 다시 줄게 다시 줄게 마육도 있고 돈도 있고 양이 필요해 제발이 잡아 제발 제 빨리 제 자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제발 죽이지마 나에게 나이들이 있다고 여기 내 딸이야 뭐해? 야이들은 사라고 이는 신리야 제발 제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어 제발 죽이지 말아줘 제발 탕탕탕 너에게 총을 날릴게 탕탕탕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죽을 뻔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고민했을텐데 날 죽일라고 했어 아 이분님 여기서 왜 우리 손님도 가족이 있으신데 나빠요 그건 좀 아닌데 그건 좀 아닌데 내가 쓰레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총에 손잡이 안 아니 쟤가 먼저 나한테 쐈잖아 샷건을 쐈잖아 나한테 일단 나는 일단 들어가서 뭔가 막 이렇게 고뇌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고민했을텐데 샷건을 몇 방 맞을 뻔하니까 안 보이네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네요 찍어야죠 찍어서 보내줘야죠 죽였다는 걸 증거를 보내줘야지 죽이라고 했으니까 아 근데 저기다 토를 해놓고 가면 자기인거 너무 다 티나지 않나요 저 증거를 대놓고 뿌리고 간건데 저거는 나는 살인자 목요일 1시 32분 마약? 샷건 제가 정보가 되었을텐데 마약용을 빼내 팔다가 들켰나봐 마약용을 빼내 팔다가 들켰나봐 마약용을 빼내 팔다가 누구지? 그 사람은 누구지? 전하는 사람은 누구지? 그 사람은 누구지? 흥미로워 흥미로워 정보해 감사합니다 샴 내가 너한테 해! 마디드! 조심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나중에 이 아파트에서 이 택배가 이 택배가 여기 이 택배가 너무 많아 하지만 이 택배가 안녕 안녕 배트로펜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소망전 없이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오셨군요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오셨군요 왜 진정 말 안 했습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망전 안녕 소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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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